예쓰 예쓰 준비 많이 했어요? 망했습니다 왜 망해? 왜 망해?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?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대충 한번 들어볼까요? 네 네 아 엄마 마이 목표는 간단한 만한 교과서를 듣지 매틱부터 누워 스코 아침부터 조때 데리고 나가는 건 마스코 또 연습실로 여기까지 형님 너무 기억해 여기까지 형님 너무 기억해 너무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 마인, 마일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말해줘야 돼요 계속 좀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좀 비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스웩 아 네 이러면 좀 혼란스러우시죠 네 그렇죠 흔들리죠 어 지는 머리 그 니빨 한번 담궜다가 참격 당하는 중임 그때 문득 생각나는 옛날 내 꿈이 떠올랐어 일단 들어 나 좀 절실하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약간 네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가사를 써야겠다 라기보다는 네 진짜 그냥 그냥 내가 말하는 것처럼 쓴다고 하면은 더 편할 거예요 쓰고 나서 정리하면 되니까 아 그냥 하면 돼요 막 하면 돼 그냥 기줍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때 가사 한창 고민하고 있다가 제한테 얘기를 해줘라 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지가 생기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생각이 나고 정리하게 되고 신기했어요 아 그럼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? 네네 네 아 떨리네 아 떨린다 이 평도 안 되는 작업실 내 통신 살리 여기 평실 눈뜨고 못 봐 저는 내 나와 에비바디 너 Yeah I don't know hiphop 내가 누구인지 아마 난 놈들이 배워 같이 저기까지 가서 다르게 담아 메세지 없는 가사를 쓰는 게 다른 이거라면 에이 진짜 잘하셨다 진짜 잘하셨다 아 아 그냥 저의 기대 이상이에요 아 진짜로 네 아 감사합니다 되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16마디를 쓰는 것도 일단 어려운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쇼미더머니보다 더 빡센 거예요 진짜로 네 너무 멋있어 우리 아 씨 너무 멋있어 화개한 분위기긴 했는데 어쨌든 50점 깎이고 50점 빼앗는 거니까 내가 양보를 해줄 순 없다 이 생각을 하고 한 칸만 올라가면 이제 7인 안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를 갈아서 어떻게든 보여주겠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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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